비타민 샤워필터 물이 차서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비타민 샤워필터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이 필터 두개에 드는거를 18,990원에 구입을 했구요 효과는 수돗물 속에 염소 그리고 농물 제거가 이렇게 된다고 하구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를 제가 뜯어서 한 달 정도 썼는데요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냄새 맡으면요 향이 정말 좋구요 물 향이 되게 좋습니다 올리는 비타민C가 물에 녹으면서 염소를 제거해 주는 거구요 같은게 처음 사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새건데 요 스티커를 떼면요 그냥 여기 가득 차 있고 소관에 하얗고 이 원통안에 또 원통이 들어 있어서요 보시면은 원통안에 원통도 보이시네요 소관에 물이 이렇게 차면서 이게 아래쪽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쭉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기 헤드가 달려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항상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이 쭉 시작해서 차고 돌아서 쫙 나가는데 일반적인 내부가 전체가 거름망인 필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게 아니고 고농축 비타민C 고농축 비타민C 고농축 비타민C 고농축 비타민C 트레할로스 그리고 우유 파우더 달팽이 점액 아로마 향 이렇게 해서 나간다 이거구요 농물제거 염소제거 보습 그리고 각질도 제거 각질도 제거해준다네요 그리고 트러블개선 아로마테라페이 그래서 수전에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샤워기 헤드에 연결하셔도 되고 피부에 자극을 안준다 뭐 이런거죠 필터가 이제 그 거름망 형태를 이렇게 꽉 지나가는거면 또 수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써보니까 그냥 물에 녹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지지 않더라구요 얼마 차이가 안났습니다 샤워기 줄에 이렇게 연결해주시구요 손으로만 해도 음반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샤워기 헤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요 아이고 물이 이렇게 차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거죠 저 물 향이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수압이 쎄도 수압의 차이가 안되고요 잘 찍을텐데요 네 정말 쓸만하신 것 같아요 수압이 전혀 뭐 이상이 없거든요 네 수압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선은 송어치만 한 것 같아요 네 수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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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주 미묘한 차이만 났고요 샤워기를 연결해서 샤워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곡을 하면 화장실에 향이 남아서 참 좋습니다 네 혼자 쓰면 한 3개월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지만 4인 가족이니까 한 달 쓰고 한 60% 정도 남은 걸 봐서는 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귀찮아 두 개에 19,000원 이니까 한 개당 9,500원 꼴이죠 보통 10,000원 꼴인데 혼자 쓰면 한 3개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인 가족이니까 지금 한 한 달 쓰고 한 60% 정도 남은 거 봐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만한 것 같아요 정말 피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실만하고 저처럼 이게 뭐지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러시면 한번 써보실만한 겁니다